여긴 다 페이전 같은 데가 많은데요? 그러네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 서백산. 아, 영주 가면 또 서백산 독립공원이.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니까 텐션들이 또 있고. 잠깐만. 어? 아, 저,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희는 MBN 생생정보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안쪽에 살고 있는 마을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보는 중인데. 근데 여기가 국립공원 아니에요, 그러면? 국립공원 안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거주가 가능하나. 국립공원 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요? 제가 국립공원에서도 이제 빠진 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립공원 안에서 개인 사유지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사유지에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아, 그래요? 그냥 마을만 보고 왔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셔도 되고. 아, 그래요? 일단 올라가주셔도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와, 우와. 국립공원 안에 있으니 마을이 얼마나... 얼마나 깨끗할까요? 이렇게.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저기는 보호받는 곳이잖아요. 어, 저기. 저기로 내려가는 길이나보다. 우리 어머니, 어머니만한 짐을 들고 가시고.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는 MBN. 저희는 MBN 생생정보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사시는 분들 좀 찾아뵈려고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뭘 잔뜩 캐셨네요? 당귀. 당귀. 네. 그게 다 당귀 잎이에요? 아, 이건 취나물. 아, 밑에 취나물. 네. 그거는요? 아, 이건 그냥 막 먹는 나물이고. 금방 삶아 먹는 거. 아. 한참 이게 지금 나는 식인가 봐요? 이 나물이 향이 더 좋다고. 접서 본 사람들은 여기 와 사러 오고. 아. 어르신. 그 바지요. 어. 많이 해졌네요. 이건 한 번 입고 벗어버리는 거래. 아, 이거 작업복 저거구나. 아. 20% 되어있는 그냥. 아, 작업복. 아, 작업복. 아, 어르신 작업복이시네요? 아, 그런 게 있군요. 아, 그렇네. 그렇죠. 아니, 어르신은 여기서 오래 사셨나 봐요? 예. 그렇게 오래는 안 됐고. 네. 한 50년, 한 70년 걸려요. 아, 오래 안 돼서 70년? 그런데 집을 보니까 약간 수리를 하신 것 같네요. 옛날 집안은 아닌데. 옛날에는 흙으로 뭉쳐서 집을 짓거든. 그런데 그게 비가 많이 오고 오래되니까 무너졌어. 그래서 새로 짓는데 그래도 한 50년 돼요. 새로 짓는데. 50년 돼서. 그게 50년 된 거예요? 네. 50년 전에 너무 잘 짓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집 짓거나 가전제품 사거나 이럴 때 좀 무리를 하죠. 오래 쓸 거니까. 어, 저기. 아, 바깥 어르신 오시는가 보다. 저희는 MBN 생생정보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뭐, 저거 잘 좀 해봐야 뭐 아껴버리기. 아, 이거 빠졌구나. 어? 잠깐만요. 이거 빨래판이네요. 오, 세미랑. 우리 이래 이래 만드는 거예요. 오, 선배님. 우리 아저씨가 만드는 거네, 이거. 오? 옛날에 저 단력듯이 이렇게 여꾼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없는 게 없어요. 저 산도 집어넣고 키우고 뭐. 이게 인삼이에요? 인삼도 유명하세요. 눈치 보니까 알 것 같다. 저는 얼마나 유명하면 깡풍에 막. 달리기 연물인데. 네? 꽃이요.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아, 네. 금다라라고 또 있고. 금다라라고. 저 꽉 끼니까 금. 집에 뭐 굴 거 있어 하시더니 이것저것 많네요. 양갈래 머리 파고 있는 거. 네, 네.